우와. 오늘은 뭐 할 일 없어요 바깥에서? 오늘은 뭐 할 일 없어요 바깥에서? 구랑 만들어서 어제 저번에 와서 저기 밥 갈았잖아. 그래서 아빠가 오늘. 엄마랑 저 어제는 여태야 나가서 일하잖아. 나가서 일 안 하시냐고. 오늘. 예. 바치에. 조금 밖에 하나 왔는데. 오후에도 하세요?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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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떨어져서 낙오해가지고 골라걸 피Sc adversary 피 боль 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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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관리기 그 하나 사야 돼. 이게 그거 없으면 되질 않아. 관리기만 사면 쉬워. 트랙터를 했는데 트랙터가 올 때마다 돈 줘야 되지만 요새 시골에 트랙터가 없어. 그리고 트랙터가 구하기 어려워. 관리기가 다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트랙터를 안 산다고. 관리기가 하나 있습니다. 수입 전혀 없이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딱 굶어 죽어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은 버는 돈은 없어요? 농민으로 등록돼가지고 1년에 120만 원 나와. 한 달에 10만 원 하고 올라오잖아. 고구마, 감자 뭐 이렇게 쭉 싣고. 비닐 속에서 겨울을 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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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 속에서 겨울이 살바 God's 노동이지? 이거 힘들어 여기다가 반남 하나씩 여기가 다 꽃이야 그냥 지금 안 보여서 이랬어 저기다 텐트 치면은 저 물까요? 천천히 사놓고 나무를 안 빨아 다시 한번 더 다음날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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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노란색인가봐 노란색인가 빨간가봐 겨울에 찰까 햇볕이 좋으니까 곱칠거라 노란색일거 같아 코스모스 아이고 뭐 찍을거 있자고 수국은 막 그릴때 지루했어 나중에 칠력이 나더라구 수국 그리 그릴게 많아서? 어 그릴게 많아서 저 불도와 밑에 수국 쭉있지 거기 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보고 그렸어 수국은 산수국인데 추워도 월동이 돼 그래서 나 이수욱 좋아하잖아 처음 보라색 이수욱 좋아하잖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